미국 정부가 한국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위한 압박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2013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과학적 근거와 국제수역사무국 방치침, 그리고 미국의 위험통제국 지휘 등에 기반해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업자들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기로 한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한시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한국에 총 5억 8,200만 달러어치의 쇠고기 및 관련 제품을 수출했으며 한국은 전 세계 4위 시장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